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 랄라라라라 젊은 버스킹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파이팅하십시오. 마차 타고 고래고래 파이팅입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따뜻하고 힐링이 되는 영화라고 하는데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마차 타고 고래고래 파이팅! 주옥 같은 음악들 너무 좋고요. 의리, 우정 그런 걸 순간순간 이렇게 떠올리게 하네요. 정말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더운 여름에 너무 좋고요. 정말 청량하게 날려줄 수 있는 음악과 배우들의 멋진 꿈을 이룰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청춘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고요. 영화에 나오는 음악들도 다 너무너무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가슴 뛰고 설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음악과 함께 배우들의 뜨거운 마음들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영화였습니다. 음악성이 굉장히 뛰어난 영화 같아요. 친구들이 생각나는 영화예요. 그리고 청춘을 딱 표현한 영화 같아서 너무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다음에 또 친구들이랑 다시 한번 영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대 위에서도 너무나 재미있게 유쾌하게 봤던 공연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스크린으로 해서 배우들의 친근함과 그리고 열정으로 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사뭇 다르고 한번 좀 꼭 보고 가실 영화일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이렇게 꿈을 쫓아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에 와서 닿았고요. 모든 배우들의 조화와 우정과 많은 감동이 있어서 재미도 있거든요. 진짜 이렇게 모든 것을 한 영화에 담을 수 있는 게 쉽지 않은데 요즘 보기 드문 그런 영화입니다. 최고입니다. 차타고 고래고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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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선 밴드 경연대회? 공연하면서 전국일주 한번 해보자고 날렸잖아. 자라선까지 데려져 가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좋아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니까. 이번에는 무조건 신곡으로 가는 거다. 어때? 내 시간 맞춰서 갈 수 있을까? 인생이 네 계획대로 되냐? 다음번에 와요. 연주에 의혹 alcance가 됩니다.